자, 다녀오겠습니다! I'm not gonna lie. 다들 하지 뻔한 이야기. Her brain fry! My lady, poppa, zeny, out of lady, poppin' molly. Why she waiting on me? 여기 나의 area, 여기 my area. 다녀오겠습니다, what's wrong? 아이, 또 시작이네. 어! 어! 오, 누나, 폭탄다고 온가? 어, 형! 형! 지금 집에 누나 있어. 근데 놀라지 마. 누가? 원래 저래. 나 간다. 그래요. 잘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나 방금. 어떻게 들어왔어? 류현이가 열어줬는데? 왜? 왜 왔냐? 이거 말랑이 교환하자면. 아 그치. 그랬지? 그게 오늘 일이지? 많이 가져왔지. 잘했. 잘했다. 우와. 너 에어팟이냐 이거? 어. 에어팟 프로. 언제 샀냐? 봤냐? 너 봐. 어. 이거 좋아. 오. 이거 좋다. 오. 오. 이거 노이즈 캔슬링 진짜 잘 돼서 밖에 소리 진짜 안 들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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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린다. 오. 오. 그래서 이거 위험해. 밖에 나갈 때 차 소리 안 들려서. 오. 야. 뭐라고 해봐. 내가 맞춰볼게. 뭐라고 해? 오 마이 비키. 오 마이 비키. 오. 정답. 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음. 말랑이. 양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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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이. 말랑이. 오. 야. 잘 맞춘다. 난 잘하지. 야. 나도 해보자. 너가 문제내봐. 음. 팝잇. 팝잇. 오. 오. 어 이거는 요즘 내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지. 야. 얼마나 중독되어 있으면 바로 맞추냐? 완전 중독됐지. 다른 문제 내봐. 다른 문제. 다른 문제? 호떡지. 호떡. 아. 아니. 아니. 호떡지. 호떡이. 이게 뭐야. 아. 호떡이. 아니 아니. 호떡이 아니고. 호떡이 아니고. 호떡이 아니고. 호떡지. 호떡지. 호떡지? 아 들어. 어. 맞아. 야. 이제 너가 해봐. 들었어. 아이. 뭐. 얼마나 어려운 걸 하려고. 음. 뭐라지. 어렵게 문장으로 해야겠다. entrepreneur. giờ Ev dude. associ States. company. 나는 바보다. 나는 천재다. digo. 여기 전 glor 앱으로 되었습니다. treasures della Suc glyco. 무슨 얘기냐고. 대표 aside 성능. 이거 지금 소개해봐. 우 m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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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Y m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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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기리와 이규돔 그게 뭐야 아 나 너무 웃겨 정답은 뭔데 오니기리와 이규돔 그게 뭐야 음식점 아니야? 어 일본 음식점 찼네 야 그걸 어떻게 맞춰 어이없네 알겠어 이제 진짜 제대로 할까 제대로 알겠어 뭐야 뭐야 정답 야 너 해봐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음 뭐가 좋지 문장 하지마라 문장 생각할건데 춥법춥스 딸기맛 뭐야 다시 춥법춥스 딸기맛 뭐야 다시 춥법춥스 딸기맛 뭐야 뭐 너 문장 하지말라고 문장 하지마 아 모르겠어 뭔데 춥법춥스 딸기맛 아 뭐야 어떻게 맞춰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라 제대로 마지막 문짓 히히히히 음 음 음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모여라? 여기 모여라?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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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잘 들어 나 너 좋아해 뭐라 끊으래 남사부랑이 이게 뭐야 돈가스집 이름이냐? 이쪽 안 들리는데? 그래? 들렸는데 방금까지? 배터리가 나갔나? 그런가? 야 말랑이 교환하자 그래 너 내가 가져온 거면 깜짝 놀래 얼마나 많이 가져왔길래 저 너무 놀래가지고 저 티났죠? 저 티 많이 났어요? 모르겠어? 다시 해봐 나 너 좋아해 장보겠죠? 아 장난친거겠지? 아악 생각보다 헤어지면 친구도 못되니까 자연롯고 다시 해놓은 저녁